뒷면 아 귀여워 여기? 선생님! 이거 다 됐어요 집에 가서 학교 교복 좀 뜯어볼게요 학교복 교복 주지 않아 없는 사람? 없는 사람 학교 학생베시 주지 않아? 이런 것 처럼 좀 이쁘게 좀 흘러봐 이런 것 처럼 좀 흘릴 수 있잖아 이거 완전 내 맘에 톡 뜯었어 반전이 있어 다리가 켰어 이런 것 처럼 흘러봐 반전이 흔들기